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아빠킹 입니다 제가 지금 발음이 굉장히 안좋아요 왜냐면 제가 혓바닥 수술을 해가지고 혓바늘이 3주째 안옵소여서 무슨 병이랬는데 이름이 모르겠네 그래서 수술 해가지고 한 약 일주일 정도는 발음이 안 좋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이 어 조금 약간 띄엄띄엄 올라갈 수도 있어요 아 본론은 그게 아니고 오늘 제가 이 영상 올리게 된 이유는 우리 그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이 일러스트나 뭐 이런 팬아트 같은거 보내주고 싶으신 분들이 꽤 많더라구요 댓글에 보니까 그리고 저도 그런 팬아트를 굉장히 받고 싶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그림 뭐 팬아트나 뭐 일러스트나 이것저것 그려서 어 보내주시면은 정말 감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뭐 퀄리티는 상관없어요 그냥 정성만 있으면 됩니다 팬심으로 주시는 거니까 퀄리티가 낮든 높든 다 감사합니다 마음이니까 일단은 뭐 이런 팬아트도 있구요 제가 이건 아프리카 TV 방송할 때 받았던건데 뭐 이런거나 어 뭐 이런거라거나 굉장히 많죠 프로필 사진이랜다 썸네일에서 많이들 보셨을 거에요 이런 팬아트는 제가 썸네일을 많이 쓰니까 뭐 이런거 뭐 이런거 굉장히 많죠 저의 이미지는 요 별 머리에 있는 별 저거랑 빨간 머리 저게 어 제 캐릭터니까 저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요 머리 스타일은 뭐 상관없습니다 머리 올리셔도 되요 원래 기본적인 베이스 머리는 맨 오른쪽이랑 맨 왼쪽 그리고 아래에 있는 팬아트가 기본 베이스인데 뭐 머리 뭐 중앙에 있는 저 세일러 문 같이 어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올림머리도 좋아해요 어 이런 팬아트를 여러분들이 어디로 보내주시면 되냐면 제가 댓글에 메일을 적어 놓겠습니다 거기로 보내주시면은 어 정말 감사하게 썸네일에 많이 쓰일 것 같아요 예 어 정말 감사하게 받을 예정이니 어 다들 네 혹시나 팬아트 그려주고 싶으신 분들은 메일로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